그것을 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기에 대한 원립녹화 사업을 새세계의 여그에 맞게 일신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선건역령령도로 그처럼 바쁘시 수족관에 들리시어서는 물고기를 기르는 데서 재기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남포평양 사이의 바닷물 수송체계가 완공되면 유원지들과 문화휴식처들을 찾고 찾으시는 경여하는 김종은 동지 물개놀이장을 찾으시어 동물들의 재주도 보아주시며 잘한다고 청소년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만도 40여종의 100여마리의 희귀한 동물들을 보내주신 경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동물의 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다른 나라의 동물들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을 더 가져다 놓자고 하셨습니다.